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공지 한번 드렸었던 2020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오늘 아침 8시부터 해서 제 강연이 송출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홍보하는 것으로 영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밑에나 안에다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에 가서 오늘은 영상을 대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불교박람회에서 아마 좀 전반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또 대소승 불교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불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담아다 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불교의 핵심을 좀 요약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좀 쉽게 대중성 있게 그렇게 강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시간 20분 분량 정도의 어떤 강연이 있으니까 불교박람회 사이트 홈페이지나 어플이 있습니다. 그곳으로 가서 강연을 오늘은 좀 대신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번 바라십시오.